안녕하세요 한사람 안보인다 우리 오늘 넷이 한팀입니다 백타를 치면 초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백타를 치면 오늘은 백타로 치면 나는 오늘 구식 부탁드릴거에요 오늘부터는 유튜브 제목을 꼴친 남매로 해야겠습니다 꼴친 남매가 뭐죠? 골프치는 남매 조테쿠알처럼 조테쿠가 뭔데 구독 내 집에 조테쿠알 좋아요 구독 구독 조테쿠알 조테쿠알 조테니니까 댓글이겠지 댓글 좋아요 댓글 댓글 알림 설정 조테쿠알이잖아 조테쿠알이잖아 화이팅 화이팅 하고 갑시다 화이팅 준비 화이팅 기아 화이팅 백을 내리고 번호표를 받아야 됩니다 번호표 YCDC 실버리 클럽하우스 186,000짱 나왔습니까? 트로이가 3만짜리 했습니까? 박이가 4만짜리 박이가 4만짜리 트로이는 3,000짜리 그린피는 3만5,000짜리 그린피는 3만5,000짜리 4만짜리 4명의 합이 얼마라고? 186,000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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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니피 15,000짜리 15,000짜리 6만짜리 6만짜리 25만짜리 모두 25만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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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불이네 50불 오늘 기준으로 연습생 하고 했어? 오우 굿샷 자 오늘 할머니 코치 많이 잘듣고 백토리 깨면 굿샷 아이고 누이야 그렇지 굿샷 와 똥빼 힘 빡치고 똥빼 힘 대단하네 어우 좋아 굿샷 오 제대로 맞았다 야 그래도 거리나 나온다 할머니 선수 할머니 최하니 최하니 보기 최하니 보기 쓰리풀 원 모아 한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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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밥 초밥 물건대 간다 하하하 양파 양파 굿샷 양파 굿샷 아이고 잘 맞는다 최인은 이겨야 되는데 최하니 양파의 징크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하하하 아 준비 한 밀어 그렇지 굿샷 아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 드라이브 여기까지 왔다고 어이 이거 뭐 오 오 톡이야 아이고 짧다 오늘 온도 잘다 이번엔 많이 받았어요 살짝 봐야 해 야 여보 그렇지 와 라이스 온 세리온 어 으 아버지 양파 체이처리온 넘암파 오케이 포기 하루 양파라고 그래요 와 딱 맞게 잘 맞는 그래 힘 빠주고 어떻게든 체야 체를 뺄고 가랬잖아 선생님이 옆으로 굿샷 뽕샷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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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상겹 4겹 5겹이라 몇겹이라 많이 생겼네 그동안에 아이고 굿샷 아저씨 골고무 못쓰게 굳이 따라 넣어야지 자 할매 큰재빈아 오늘 똑같이 빨간 티를 입고 와가이거 야 니가 그렇게 있으면 어디로 가겠어 뒤로 가겠지 다시와 뒤로와 여긴 가야지 뒤로와 뒤로와서 가 뒤로와서 어디가야 돼 거기가 그림이잖아 그러면 개하고 개하고 둔간만 보내면 불안하고 이쪽 나무하고 이동나무 아니 기울어져거나 어땠거나 아무튼 똑바로 와면 되니까 옆으로 계속 호릇둑 나무 그거 어? 쉬면서 쳐 그냥 확 쳐 이 나무가 어디든지 가정도 있네 어 뭐야 그림보고 쳐 응 저렇게 치면 이쪽으로 와야 돼 저길 와야지 응 다시 들어가 니가 여기로 가자 니가 오른쪽을 옆으로 하고 손이 많은 데로 하고 그러면 인간이 여기가 그림라고 지금 어디로 가야 돼 세워야 돼 그래 듣고 가 지금 오빠 오빠 있잖아 오빠 그방용도도 치라고 니가 그방용도도 치라고 어 좋았어 한번 밀어 자신있게 원 호 갈게요 고 Come 옷이 보고 치오 옷이 봐야 되겠어요 옷이 보고 빡 치오 안 돼 안 돼 외 motivational 아니 삼십오 아 airplane 30 35 빵까샤십니다 빵까샤 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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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4 낮춰! 낮춰! 팔을 낮춰! 굿샷! 전자뽔지 뛰지 말고! 전자뽔지 뛰지 말라잖아! 굿샷! 오빠도 너같은 똑같이 구박을 맞고 저만큼 간거야! 그러니까 할머니 시킨 대로 잘해! 어 똑같았어! 굿샷! 다시 한번 쳐봐! 다시 한번 쳐봐! 굿샷! 밀어 밀어! 야! 여기다 생각하고싶어! 이렇게! 스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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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안되는데? 얇아 봐! 쎄게 쳐야돼! 자꾸 할까보는 기라! 아직 늦게 까여! 그래! 욕심 있어야 돼! 사람이! 어허! 대가리 까고! 포기! 이제! 자! 체포로 해봐! 그렇지! 그렇지! 옳지! 잘 쳐대! 그렇지 하지! 알치지! 에이그! 하랍이 다 뚫떼해! 오바 오바! 니가 더 어려워! 오바! 오바! 굿샷! 와! 오늘 땅 쳤어! 못 밀었어! 못 밀었어! 아이고! 아이고! 고고고!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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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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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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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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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샷! 와! 좋다! 좋아! 와! 오늘 오잘공이다! 최하니! 할머니한테! 강강 못 오더라! 혼나고 있어! 강강 못 오더라고! 손 돌리지 말고! 화이팅! 손 번쩍 던지 말고! 그렇지! 와! 좋았어! 좋았어! 굿샷! 이제 뭐 배운지 얼마 됐나? 화이팅! 굿샷! 오! 잘 맞았다! 우와! 팝파이브입니다! 팝파이브! 쭉 밀어! 어흐! 다시 보면 뭐! 이빨 깎여물고! 그렇지! 굿샷! 못 치고 공만 잘 찾아다니다! 아이씨! 떼리라! 굿샷!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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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엄청 많이 가네! 이것도 오잘공이다! 이야! 다 갔어! 못 먹어도 뭐! 힘 쭉 빼고! 오른쪽 간다! 할머니 굿샷! 굿샷! 요번엔 뭔 핑계입니까? 아이고! 나갔어! 나갔어! 굿샷! 아따! 잘 나갔다! 이거 막창 났다 임마! 할머니 잔소리 맞박대해 보자는데 쥐는 얼마나 하셨나 보자! 하하하하 아이고! 가짜네가 이거 내가 진짜 참! 알겠습니다! 잘 쳐 보겠습니다! 나 도토록 기적인데! 오! 라이스 탑! 야! 문디야! 하하하하 아이고! 참! 장난을 그렇게 하고 썼나! 아이고! 문디 새끼야! 오! 채원! 채를 열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만났다니 해봐! 다시!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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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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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이고! 파 찬스! 파 찬스! 딱! 딱! 오! 파지 임마! 오!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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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강강 모으더라! 구샷! 잘 맞았다! 잘 맞았어요! 아이고 그래도 200밖에 안 나가네 딱 잡어 얘를 뽕시아 히야 어차피 안되는거 편안하게 편안하게 그렇지 아이 약하네 그래도 약하네 잘했어 밑에를 딱 친다고 생각하고 쳐야되 딱 때린다고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하네 다 죽었어 이제 한 1년만에 써봐 다 죽었어 어 그래 만드는게 돼 있어 쭉 밀어만 돼 30매다 30매다 친다고 생각하고 언더기가 30매다 와야 돼 그렇지 세게 쳐야되 잠깐만 할머니 오기 전에 치는구나 일찍 했다 굿샷 할머니 오기 전에 치는게 잘 치네 수원해보자 굿샷 넘어갔나 아이고 걸렸어 가보자 오 채이 채이형 오빠 보기 뚜뚜베 오케이 팔아 어 야 손은 놓으면 안 돼 끝까지 잡아야지 굿샷 그렇게 뛰지 말라니까 야 눈을 딱 머리를 딱 머리를 치우고 할매말 잘 들어 할매말 어 이쁘네 어 해봐 앞머리 그거 앞에 딱 하고 제대로 아니 또 빨리 해라 쫙 밀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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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참 미치겠다 야 가끔 갔다 제 사람도 비킨단 말이야 세환 선수 마지막 투어 나왔습니다 마지막 파포입니다 파포 굿샷 잘 맞았다 마지막 18홀 파파이브 아따 잘 맞는다 굿샷 피니시 했으면 좋았는데 아 잘할 수 있어 멋있게 아 예 넌 1년차야 뒷땅 가도 돼 손 마음 놓고 드립을 어떻게 써 싹 차버렸지 자 힘 빼고 멋있게 날려봐 굿샷 오케이 네 아이고 뽕샷이다 뽕샷 아이고 어떻게 치면 맨날 뽕샷이 나는데 내가 이해 안가네 네 한개 더 쳐 봐 한개 더 쳐 봐 한개 더 쳐 공 좀 하자 아니 둘째 의미가 별도 더 가 더 가 주중이 또 하지마 공기후 됐어 이 정도 그렇지 아이고 할머니 코치 가오네 아 할머니 코치 가오네 아이고 아이고 한개만 하네 아이고 땅볼이다 땅볼 한번 해봐 연습만이 살길이다 그렇지 어깨 확 집어넣고 그렇지 어깨 확 집어넣고 아이고 드비아와와 안되겠다 멋있게 해봐 쟤이가 벙커샷 아 아 아 최인 선수 벙커샷 멋있게 땅에 대지말고 땅에 대지말고 그냥 땅에 대지말고 대안이 여기 봐 고치 어 다리 더 벌려 다리 더 벌려 다리 많이 벌려 아 오 그렇지 오 와 진짜 잘했다 오케이다 오케이다 와 와 니 파다 파 집에 가 인마 뭐야 할머니 빨리 여기 지금 이거 들어가면 집이 파이게야 빨리 빨리 내가 더 볼게 너 여기서 저기서 저기서 야 빨리해 피해봐 역시 싸우네 야 할아버지 찍어봐 아 이제 밝게 할아버지